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는 현재까지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선거 때마다 이변이 펼쳐지는 전남 동북권 최대 격전지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의 입지자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석영 기자입니다. 13일 기준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는 1968년생으로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별 보좌역을 맡고 있으며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서갑원 후보는 1962년생으로 전 18대 국회의원과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손은모 후보는 1969년생으로 현 법률사무소 순천 대표 변호사이며 전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이재명 후보 순천 선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1969년생으로 현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 박근혜 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이 밖에 예비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후보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에서는 4명이 더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선거구 분구 여부가 가름되는 내년 1월쯤 예비후보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수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순천 선거구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의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병철 현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 의원의 고향인 해룡면의 선거구가 순천으로 원복될 전망인 가운데 갑을 선거구 선택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한 허석 전 순천시장도 지난 17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설주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의원장도 일찌감치 순천갑 선거구 출마를 확정짓고 청년 정치인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조용우 전 청와대 기록비서관도 20년 경력의 기자이자 청와대 생활을 담은 책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갑을 단독 분구가 결정된 순천.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입지자만 10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분구 확정 여부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